자려고 누우면 배고파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? 내가 배고픔을 느낄 때는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게 진짜 배고픔일까? 가짜 배고픔일까? 되게 재밌는 테스트가 있어요. 여러분들이 밤에 배고픔이 느껴지신다면 브로콜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. 브로콜리 테스트? 지금 내가 너무 배고픈데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브로콜리밖에 없어요. 드실 거예요? 안 드실 거예요? 엄마가 꼭 어릴 때 먹으라고 했지만 안 먹습니다. 포장은 안 되나요? 그렇게 먹으면? 브로콜리밖에 없어요. 그럼 좀 안 될 것 같아요. 내가 배가 고픈데 브로콜리 따위로 배를 채울 수가 없다는 가짜 배고픔이에요. 그건 가짜다. 내가 정말 배고플 때는 몸에서 에너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뭘 해도 먹게 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음식 하나를 생각해서 이걸로는 배 채울 수 없지라고 하면 가짜 배고픔이에요. 그럴 때 그냥 물을 한 잔 드시고 음악을 듣는다거나 정신을 다른 곳으로 집중을 다른 곳으로 하면 금방 사라집니다. 브로콜리 테스트 기억해야겠네요. 가짜 배고픔을 걸러내는 방법. 브로콜리밖에 없을 때 내가 진짜 배고픔에서 이걸 못 먹으면 죽을 것 같다. 그가 아니면 다 가짜 배고픔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음... 음...